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기를 시작한 지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모든 재림성도들에게 이미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모든 재림성도 개인에게 또 가정에, 교회에 풍성이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증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하여 모두가 그분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중간 전환점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후반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의 중간 부분과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각 맥인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의 가르침과 행보를 통해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연구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분명하게 보기 일요일 성경 연구의 배경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마테는 두 명의 맹인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9장은 낳을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실로함에서 씻어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8장에 각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예수님의 만지심과 말씀으로 단번에 치유하셨던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두 번의 행동을 하셔야 했던 유일한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엇이 보이는지 확인까지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부의 집을 뜻하는 베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세다는 빌립보 가이사라와 마찬가지로 빌립에 의해 건설되었고 가이사 아구수도의 딸 율리아의 이름을 딴 지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과 안드레, 베드레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향에서 치유하시는데 단번에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만지심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마을 한가운데가 아닌 마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고치시며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시는 모습을 독특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시점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난 직후에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신지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이야기의 시작이 맹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은우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다른 치유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과 또 부분적 치유에 대한 명시적 언급 두 번 안수하여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 사람의 시력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어렵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이야기에서 본다라는 단어는 8장 23절과 25절의 원어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각각의 다른 단어 8개가 9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8장 17절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맹인의 점차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은 제자들의 눈범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예견하면서 베세다의 맹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도 이 맹인처럼 보고 듣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 세 단계를 통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 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또 완전히 깨닫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불완전하고 흐릿한 시야를 갖고 있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베세대의 남자처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2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 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진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임한 밝은 빛을 우리 각자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빛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빛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영적인 이 빛을 잘 간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제자도의 대가 월요일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지만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스승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따라갈 만한가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쯤 떨어진 이툴레아 지방입니다 헤로 빌립의 거주지였던 이곳은 가장 크고 두드러진 도시였습니다 요단강의 발원지이자 아름다움과 비옥함으로 유명한 이곳은 헤르몬산 기술계의 위치에 있었고 기원전 3년에는 빌립이 인근 마을 파네아스를 자신의 거주지로 재건하고 새로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를 기르기 위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로마와의 유대가 강력했던 곳이고 가이사가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은 의미심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개시가 가려져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증언과 베드로의 증언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이후에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향의 제자들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고난과 십자가를 대답하시는 기록이 이후 마가복음 9장 31절과 10장 33절에 두 번 더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메시아와 그의 백성의 고난을 세 번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마가의 신학에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었고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는 겸손과 섬김과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1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신 자기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혹하며 가장 혐오스러우며 가장 치욕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을 베드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에 베드로가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귀신들이나 악의 가장 나쁘고 가장 궁극적인 형태를 꾸짖는 말로써 강한 훈계나 질책을 의미하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밝히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밝히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벌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화요일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에 나타난 변화산 사건을 연구하게 됩니다 화요일 성경 연구 본문에는 예수님이 9장 1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이라고 하시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인격은 불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선포된 말씀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부인하고 오히려 공개적인 반대와 적대심으로 사단의 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는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변형사건에서 드러났던 영광의 견지에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드러날 권능을 그의 교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예수님의 강림, 즉 파루시아와 변형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형사건은 순간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주권의 실제적 현연이었고 또 이는 그것 자체를 넘어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게 될 파루시아 즉 제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군력으로 점철된 길에서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인자이며 그의 전체 사역이 우주적 함위를 지니고 있음이 개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베드로의 고백과 임박한 순환과 신원에 대한 예수 자신의 예언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산을 내려오는 제자들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 부활하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자로서 자신의 지위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시간까지 숨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사람들은 남아 있었던 제자들에게 와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들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증언 만일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이 아버지는 제자들의 무능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귀신들림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의 영역에서 시험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에 그 아버지가 한계를 두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42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검새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완에 준비하셨다 수요일 누가 가장 크냐 수요일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연구합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죽일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언에서는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가가 기수라는 세 번의 순환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 10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환예고의 공통적인 세 부분은 인자는 고난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살 후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예고에 대한 책임은 유대 지도자들로서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돌려지고 두 번째 예고는 인자의 적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에 대한 아람어 구어체에서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넘겨지다는 말이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로 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의 아들을 넘겨주는 이사야 53장 6절과 12절의 반영이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죽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엄청난 기회를 가진 제자들의 무지와 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예고에서 사용되는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서로의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예고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것은 메시아의 고난이 아니라 특권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세 번째 순환예고는 다음에 영광 속에 그리스와 함께 앉게 해달라는 요한과 야고보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늦게 깨닫게 되는지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가르치신 교훈이 누구를 위한 교훈이고 또 가르침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를 말하는 반면 제자들은 제자도가 줄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35절의 선언으로 답하시고 36절과 37절의 예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본문에 쓰여진 종에 해당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식탁 시중을 드는 것을 나타내는 평범한 헬라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로서나 대가를 받기 위해 또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인격적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과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말씀의 평행을 이루면서 제자들에게 서로의 관계에서 삶의 질서는 사랑의 섬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계급의 관계 높고 낮음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1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와 지위 훌륭한 가문 지적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정이다 목요일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목요일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목요일 소지 제목이 왜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이라고 짓게 되었는지 금방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단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범죄하는 것이 있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여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고 이러한 표현은 아주 끔찍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찍어버리고 내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체에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본문의 가르침처럼 정말 자르거나 뽑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한쪽 눈과 한쪽 발과 손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과 발, 눈이 없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보는 그 죄의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원히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의 지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신체 자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희생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과의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손이나 다리를 절단하듯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불충실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신속하고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와의 게헨나인데 이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가파른 협곡에서 아하스와 문하세치아 때의 인신 제사를 행했던 곳이고 예레미야 때는 맹렬하게 이곳을 비난하고 요시아 시대에 금지되었던 곳으로 요시아는 흰놈 골짜기에서 쓰레기 적지장으로 만들어서 신성하게 여기지 않도록 했던 곳입니다 이후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의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진노와 형별의 상징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것들은 줄기가 땅에 붙지 않도록 잘라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하늘로 뻗어 나아가야 하며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실에 전달해야 할 수액을 소모하는 지나치게 무성한 잎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47장과 48장을 읽으시면 교과를 공부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연구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모든 재림성도들 개인과 가정,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